안녕하세요 로사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스 인터콘티넨탈 서울 2차 대회 2021년 심사위원을 하게 된 브이로그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사전심사는 제주도에 있는 레어 호텔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길 웨이브 월위를 줬어요. 심사위원 로사, 정말 퍼스트 파운데이션에 감사합니다.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 또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스 이즈 퍼스트 퀸 오브 더 아시아 분들의 워킹도 볼 수 있었답니다. 저는 이날 뷰티 크리에이터 로사로 소개되었습니다. 로사박 채널 조금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참가자분들의 자기소개와 자기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후보자분들이 많아서 정말 점수를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장기자랑 부문에서도 정말 후보자님들이 많은 것을 준비한 걸 알 수 있었어요. 후보자님들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대회를 나가서 장기자랑과 자기소개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낯니같이 않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후보자님들 화이팅! 이날 사회는 방당한 아나운서님이 하시게 됐어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안녕! 사전 심사평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입니다. 제가 저는 이런 사실 의상평선 부분에 저도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저도 처음 심사평인지라 많이 긴장을 했었나 봐요. 사전 심사는 먼저 탈렌드 부분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사전 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맛있는 뷔페 타임이 있었습니다. 호텔 레오의 루프탑 레오입니다. 이날은 뷔페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음식이 정말 하나하나 깔끔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트입니다. 맛있겠죠? 재료들이 신선해서 너무 맛있었어요. 음료도 준비가 되어서 정말 맛있게 마셨습니다. 사실 로사는 술을 잘 못하는데 이날은 술이 거의 안 들어간 모잇들을 만들어주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마카롱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루프탑 레오는 제주 시내에서 높은 편인데 이렇게 제주 시내에 밤 야경을 볼 수도 있었어요. 이날 음료를 3잔 이상 마신 것 같네요. 제주도에 오신다면 루프탑 레오 꼭 방문해보세요. 이제는 오픈도 했다고 하니 많이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부산 사람이라 화려한 야경이 그리였는데 여기서 오늘 멋진 야경 보고 가서 너무 행복했어요. 한쪽 벽면에 이렇게 전부 생화로 꾸며져 있어서 정말 예뻤습니다. 미스 인터쿤티넨탈 사전 심사를 마치고 내일 있는 본선 대회도 화이팅 해야겠어요. 그럼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